자 안녕하십니까 이트랜드 강웅보센터장입니다. 대신증권과 콜라보를 하면서 이제 중반을 좀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업종 섹터는 언제쯤 방송할까 이렇게 기다렸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은행 증권 보험 애널리스트를 맡고 계신 박혜진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가끔 경제tv도 나가시고 또 유튜브는 대신증권 유튜브 채널만 나가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채널도 혹시 나가셨던 아니요. 되게 귀한 분이시군요. 네. 제가 방송 전에 몇 마디 나눴는데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 아마 궁금하신 내용을 다 집중해봅시다. 주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은행 섹터가 상당히 좋았었어요. 네. 맞아요. 증권은 코로나 창궐 이후에 저점을 찍고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좀 더 지수가 사상 최대치를 올라갔는데 그에 비하면 증권주가 좀 그렇게 많이 오르진 못했죠 사실. 그렇다고 보고 또 우리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현대상은 제 기준에선 저점 대비에서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은행주에 비하면 좀 산에 미진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생명보험주 삼성생명이라든가 저점 대비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고. 네. 그 생보주는 사실 금리 인상 금리 상승 모멘텀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사실은 올해의 대장주는 한화생명이었습니다. 한화생명 맞아요. 네. 한화생명이 이제 400% 가까이. 그러니까 코로나 접점 대비해서 400% 가까이 올라와서 사실 금리 상승 수요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었죠. 네. 그런데 한화생명 하면 사실 이게 우리 fc님들이라고 하죠. 설계사분들이 영업이라든가 그래도 보험하면 한화생명은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는데 주가는 좀 그거랑 좀 별개로 그렇죠. 네. 많이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보험주는 개인 분들이 정말 관심이 없으세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 아마 관심사가 제일 높은 게 한화생명이 아닐까 싶어요. 왜 그렇게 하죠.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한화생명이 이제 대한생명이 전신이고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생보사인데 한화생명이 이제 금리가 하락하면 생보사는 안 좋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한화생명이 거의 동전주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액면가가 5천 원이고 이 회사가 상장가액이 제가 알기로 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800원 정도까지 주가가 내려가서 그때 회사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절대 망화를 해서는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번에 금리가 상승을 했고 사실 기관 투자자분들도 많이 투자를 하셨겠지만 이런 모멘텀은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가 오른다고 한화생명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좋아지는 건 맞는데. 그런데 사실 주가는 400% 4배를 오른 걸 보면 이번에 이제 사실 모른 사람은 모를 수도 있는데 금융주 내에서는 가장 대장주 가장 아웃포포먼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뒷부분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업종부터 한번 짚어볼 예정인데요. 은행 업종의 피크 시기는 언제인가요? 질문이 좀 너무 크지만 예전의 데이터를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거고 좀 저희 주린이 분들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좀 눈높이를 좀 낮춰서 가르쳐주신다는 생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은행 업종은 이제 금리랑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nim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대마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이제 nim이 약간 마진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은행의 수익성이 굉장히 극적으로 좋아지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융지주로서 은행이 피크였던 건 2016년에서 18년이었고요. 그때 업종지수 관점으로 한 100%포인트 이상 올랐으니까 개별 종목 위주로는 이제 그 이상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은행이 좀 사이클이 있어요. 이렇게 5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되면서 저희가 탑라인이 열린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한 번 쭉 올라서 2018년도 피크를 찍었습니다. 정점을 찍고 이제 그 이후로 금리가 계속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18, 19, 21년 그러니까 4년 가까이 이제 쉬었다가 이제 작년 말부터 좀 랠리를 이어갔죠. 맞습니다. 그런데 글로벌리하게 전체적으로 선진국을 보면 다 저금리는 기정사실이고 대한민국도 2% 남짓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제로금리를 향하는 장기적인 플랜은 기정사실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은행에 투자되는 게 일반 투자자분들 어차피 저금리 가는데 은행에 무슨 메리트 있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테이퍼링이 들어오면서 이제 금리 상승은 기정사실이다 해서 저점되면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걸 트레이딩 관점에서 은행주에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좀 장기적인 플랜으로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을 거니까 쭉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과거랑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2016년에서 18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를 한 225bp 정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1년에 걸쳐서 50bp의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은행주가 수익성이 좋아지는 건 3년 동안이었는데 사실 2016년 한 해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주가는 거의 다 오른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테이퍼링도 그렇고 양쪽 완화도 그렇고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시작이라서 은행이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는 첫 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까지는 은행주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사실은 정말 금리 방향성에 달렸어요. 왜냐하면 은행은 매년 실적이 좋았던 주식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다고 투자자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트리거가 이제 금리의 방향성인데 기준금리가 얼만큼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다음에는 트레이딩 영역이겠지만 올해까지는 아무래도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하반기까지는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서 그런데 사실 연구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셔도 저점 대비해서 kb라든가 신한이라든가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거치식으로 한꺼번에 예를 들면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투자해놓고서 이 방송 봤으니까 올라가겠지 하는데 결국에는 변동성을 순간적으로 줄 수는 있잖아요. 아. 중간중간에. 네. 중간중간에. 그렇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긴 호흡에서는 우상향한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지긴 하지만 지금 은행주에서 저희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가 그런 모멘텀 말고 추가적으로 좀 금리 인상은 큰 모멘텀이고 좀 작은 모멘텀이라고 기대할 만한 게 있나요 있어요. 지금 이제 은행들이 중간 배당을 할 거거든요. 이게 배당주 그러니까 사실 은행주 좀 지루하고 배당 얼마나 주겠어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은행에서 중간 배당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아마 은행주 투자해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수급 왜곡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연말에 연말에 이제 배당을 추정하는 펀드들이 한 2조 정도가 들어옵니다 은행주에. 그리고 연초에 이제 배당락 끝나고 그때 이제 은행주를 엄청나게 팔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실 은행이 배당수익률이 한 4에서 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중수익을 본다면 그냥 은행주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건데 그때 이제 배당 수급 왜곡이 발생을 하면서 배당수익률보다 주가가 더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그게 연간으로 이제 금리가 인상되거나 이러지 않는 한은 회복을 못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었는데 이 중간 배당은 사실 은행들 분기 균등 배당의 어떤 신호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기에 같은 금액의 배당을 이제 한 번씩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수급 왜곡 부담이 많이 없어져요. 그러면 은행주가 물론 앞으로 말씀 주신 대로 1년 동안 오랫동안 오를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모르겠거든요 저도. 그런데 굉장히 수익률이 괜찮은 안정적인 채권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재미없는 종목이 되겠지만 사실 은행은 거의 외국인 지분율이 60% 7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외국인들 대부분이 거의 롱텀하게 보고 은행률을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롱텀 펀드들이 굉장히 좀 진득하게 들어와 준다면 사실 주가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간 배당에 한 번 좀 기대감을 걸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모든 은행들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배당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왜냐하면 금융당국 권고 때문에. 그래서 이걸 굉장히 메이크업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황이라서 모멘텀 정도는 그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원고에 없는 내용이지만 카카오뱅크라든가 케이뱅크라든가 이런 인터넷 은행들이 막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존의 은행들에 투자를 꺼려하시는 젊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본인이 카카오뱅크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코인하시는 분들은 케이뱅크도 또 있으니까. 맞습니다. 친숙한 게 좋죠. 그래서 국민은행이란 신한이라든가 계좌도 없는 친구들도 꽤 많더라고요. 20대. 진짜요. 그러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터넷 은행은 조금 위협이 되지 않나 그런 측면을 어떻게 보시나요? 분명히 위협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좀 세미나를 가거나 그러면 진짜 좀 연령대가 낮으신 분들은 저는 카카오뱅크에 상장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카뱅이 지금 못해도 15조에서 20조 정도로 상장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은행주에서 수급이 빠져나가는 효과는 일시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시에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사실 만약에 그럼 은행의 수익성에 정말 피해가 가냐 이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이거는 조금 길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 시간 되시면 오늘 설명드리고 아니면 네. 해 주시면 좋죠. 네. 그럼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뱅크랑 시중은행이랑 타겟하는 고객군 자체가 달라요. 네. 은행은 신용등급 1에서 3등급 굉장히 우량등급 위주의 고객한테 대출을 해 주고 인터넷은행은 4에서 6등급. 그러니까 카드나 캐피탈사가 주로 들어가는 저축은행은 이쪽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객층이 겹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은행이 그냥 아예 난 모르겠어 그런데 우량 신용등급 대출자들한테 대출을 해 줄래라고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인터넷은행이 그렇게까지 할 유의는 크지 않다는 거죠. 우량 고객을 갖고 오려면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예금금리를 높여준다든가.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마진 스퀴즈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판단하건대 지금 시중은행한테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 저희 투자자분들 얘기 나눠보면 카카오뱅크를 안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많습니다. 50대 좀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건 좀 불안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게 다 비대면으로 되니까요. 저도 사실 어르신과 젊은 친구의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인데 사실 저의 메인 대출은 시중은행이고요. 카카오는 신용대출 위주 서브로 저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게 한도가 확실히 시중은행이 파워가 있더라고요. 대출 한도가. 그래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얘기지만 자산이 수천억 대신은 한 달이 걸러서 아는 지인이 있는데 그분은 우체국밖에 안 쓴다. 나 진짜요? 제가 황당해 가지고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우체국 괜찮다 이런 농담을 하시면서 아 네 하고 제가 같이 밥을 먹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은행 업종에 눈여겨볼 기업은 저는 알고 있지만 또 우리 연구원님 입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식의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kb를 가장 좋아해요. 왜냐하면 지금 업황이 되게 좋게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센터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kb가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그리고 차트상도 왠지 쉬어갈 것 같아요. 조금 쉬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 16년도 그 18년도 랠리를 보면 약간 가는 놈이 더 가는 게 또 있거든요. 이게 업황이 우호적으로 바뀌면 대장주가 좀 더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승할 때는 사실 밸류에이션 같은 거 사람들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kb가 조금 수익률이 가장 높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사실은 차트나 이런 건 전 잘 모르지만 그에 비해서 신한지주도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작년에 유상징자하고 조금 여러 가지 라임 사태나 이런 게 맞물리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못 갔습니다. 그런데 신한지주가 사실 이렇게 kb와 월등하게 격차가 차이 날 만한 은행 지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한지주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kb의 투자 포인트가 그런데 제가 차트를 순간 봤지만 여기서 제가 준비를 하고 예전에 기억으로 되새기면서 보니까 조금 숨고르기를 하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툭 튀어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에너지가 좀 남아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kb 그러면 kb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좋아하고 계시다는 건 데이터를 많이 분석해보니까 kb가 제일 베스트더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b 한 7 신한 한 3 이 정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워낙 많은 섹터를 하고 계셔서 증권 섹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업중의 피크 시기는 언제인가요 증권의 피크는 사실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2007년에. 네. 그때 이제 금융이 터지기 전에. 네. 아시죠. 그때의 주가는 영원히 아마 회복을 못할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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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가 피크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게 조금 개인 투자자들이 점유율 1위가 10년 넘게 키움이 1위라고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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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실적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삼성증권은 또 다른 실적이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요. 본인이 키움을 쓰고 있으니까 키움 1등 회사 아니냐 해서 키움만. 그리고 예전에 키움은 5만 원대만 오면 무조건 사면 수익이 난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네. 네. 지금 훨씬 많이 올라왔지만. 맞습니다. 네. 증권주를 접근하는 투자 노하우나 투자 아이디어 혹시 있을까요 아 너무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게 키움증권은 개인시장의 정말 황태자예요. 점유율이 지금 아마 창립 이래로 계속 1등일 거예요. 개인시장 점유율은. 네. 그래서 키움을 쓰시는 분들은 키움이 이제 최고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물론 roe 그러니까 자본이익률에서 우리나라 최고는 키움이 맞습니다. 그런데 증권은 이제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자본싸움이 됐어요. 자본이 큰 회사가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지게 됐어요. 법적인 테두리도 훨씬 더. 네. 맞습니다. 가령 이제 발행어엄사업 뭐 ima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키움증권은 아직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증권사가 딱 4개가 있는데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미래세증권 그다음에 삼성증권 상장사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 4개의 회사가 이제 자기자본 4조가 넘으면서 좀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회사들을 대형사라고 부르고요. 이게 거래대금은 정말 단비 같은 건데 언제 이게 꺾일지 몰라요. 그래서 거래대금을 좀 걷어내고 봤을 때 그러니까 키움이 정말 그 자본을 효율적으로 굉장히 잘 쓰는 회사는 맞지만 대형사들은 이미 거래대금 없이도 돈을 너무 잘 벌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금 구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대형주 중에서 대장주는 이제 최근에 한국금융지주였죠. 그냥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로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차익실현 매물이 그래서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금지를 대체할 만한 다른 대형사가 뭐가 있냐라는 좀 이제 질문들이 많아졌고 그런 면에서 이제 미래해세증권이 우리나라에서 자기자본 10조를 앞두고 있는 유일한 증권사거든요. 자기자본 10조가 되면 정말 미래해세증권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생깁니다. 또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사실 증권주는 지금 이제 모멘텀은 한 차례 꺾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증권을 만약에 조금 중기적으로 보신다면 그런 면에서 이제 미래해세증권 같은 회사 굉장히 괜찮죠. 그런데 앞으로 시장이 코스피 지수가 계속 많이 올라가고 개인 투자자들의 예탁 잔고가 계속 늘어나면서 거래량도 좀 터지고 그런데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지수가 여기서 많이 올라가도 4천 5천 막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보여졌을 때는 증권주의 메리트가 조금 이제 좀 사그라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거 외에 그러면 지금 아직 지수가 위쪽으로는 열려있는 구간이 저는 더 있다고 봐서 그러면 증권주를 굳이 공략을 하겠다. 그러면 연구원님 입장에서는 지금 증권주를 좀 적극적으로 미시는 입장이신가요 리포트 쓰실 때 어떻게 쓰세요 제가 이제 업종이 좀 많아요. 은행증권 보험을 다 하다 보니까 사실 제 눈에 최고로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수급이나 이런 것도 분석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일단 기업의 실적이 우선이거든요. 당연하죠. 그게 최우선이 돼야죠. 네. 그래서 그걸로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거고 펀더멘탈로만 봤을 때는 은행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을. 그렇죠. 지금 장세에서는. 그래서 은행을 좀 좋게 보고 있고 증권은 중순위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금융지주 아까 4개 기업을 말씀하실 때도 맨 위에 한국금융지주를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럼 한국금융지주의 추이를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섹터입니다. 보험은 최근에 현대해상이 가장 차트 형태상 좀 좋았어요. 그래서 좀 공략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현대해상을 좀 좋게 보고 계신다고. 네. 제가 사실 이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손해보험주 그러니까 보험주 안에도 생보 손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생보는 금리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아까도 저희가 하나생명 얘기도 했지만 손보는 정말 그것에 가려져서 코로나 이전의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유일한 섹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도 손보가 지금 2년 연속 사실 증익이 나요. 그러니까 이익이 증가해요. 그런데 이익 증가율이 작년에 거의 30%였고 올해도 한 25% 30% 가까이 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가를 보시면 혼자만 반대로 가거든요. 혼자만 지금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최저점이고 제가 생보랑 손보의 주가 수익률을 좀 비교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한화생명 같은 회사가 코로나 저점 대비해서 한 400%씩 오를 때 현대해상이 36%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익이 이렇게 증가하는데 그리고 사실 하반기에 제도적으로 안전속도 5030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내 주요 도로에서 50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는 거예요. 맞아요. 깜깜해 죽겠어요. 네. 이면도로는 30km뿐만. 이거를 이제 시행을 한 달을 한 결과가 경찰청에서 나왔는데 사고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렇겠죠. 이러면 사실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런 모멘텀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실 나이롱 환자라고 하죠. 있죠. 얼마 안 다쳤는데 보험비를 좀 많이 청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름의 사전이 있으신 분들이죠. 그럼요. 다 있으실 텐데.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전체 사고 인구의 95%는 사실 보험금이 58만 원 정도 들어요. 상위 5%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다 같은 경상환자 기준입니다. 그 보험금이 2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편차가 있는데 아무튼 이걸 저희가 과잉진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잉진료를 조금 제재하는 법안이 하반기니까 3분기쯤 나올 예정입니다. 약간 악재 아닌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나요? 이거는 호재죠. 그거는. 네. 왜냐하면 보험금은 보험사가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세이브가 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했네. 그래서 조금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정책적으로 언제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네. 안전속도는 이미 4월에 시행이 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상환자 진료 과잉 법안 관련해서는 이게 3분기. 3분기 정도에. 네. 중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금융위가 일단 발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차트에는 그 호재가 좀 녹아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차트예요. 그렇죠. 말씀 주신 대로 녹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옳은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긴 하죠. 사실 진짜 옳은 게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험 섹터 중에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에 대한 기준을 모르시는 투자자분들도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삼성생명도 있고 그리고 제일 크고 또 보험에서 실손보험이 약간 손보 실손보험 그 기준으로 좀 말씀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손보험은 사실 생보도 취급할 수는 있어요. 맞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바로미터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시면 돼요.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을 할 수 있는 데가 손보고요. 못하는 데가 생명보험. 네. 다이렉트 보험 그리고 최근에 되게 아름다운 연예인분이 출연하셔서 cf에 운행한 기준으로만 이제 보험 보험은 어떤 회사인가요 처음에 처음에 나오는 회사는 교보학사고요. 교보학사고. 그다음에 계속 광고하는 데가 아마 캐롯손보일 거예요. 캐롯손보. 캐롯손보는 원래 제가 알기로는 현대차하고 보유하고 있었던 인터넷 손해보험사였는데 이번에 하나손해보험이 지분을 많이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만간 얼마 전에 이제 카카오 손해보험이 예비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6개월 내 번호가 신청하고 내년부터 아마 영업을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명보험 쪽의 대장 그리고 손해보험의 대장 좀 뭐 말씀 중에 좀 은연 중에 좀 나왔지만 좀 정리해서 대장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생보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모든 모멘텀을 충실하게 다 반영해서 생보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손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이익이 나는데 정말 너무 관심 외로 멀어져 있고 그리고 소소하지만 그래도 제도적인 모멘텀도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현대해상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세 회사 손보수는 커버를 하는데요. 정말 현대해상 혼자 너무 못 올랐어요. 너무 못 올랐고 밸류에이션이니까 pbr 기준으로 0.36배인데 이 회사 roe가 8% 이상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현대해상도 이런 적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현대해상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좀 진행하면서 저희 경제학자분들 경제학과 교수님이랑도 방송을 하는데 뭐 그분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던 적이 있어요. 이제 보험사 대표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생명보험협회나 이렇게 강의할 때 보험회사들은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저금리로 가면서 이거 그러니까 예전에 20년 전에 가입했던 분들은 고정금리를 주는 상품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큰 리스크가 돼서 해외 보험사들은 큰 회사들이 합병이 돼서 정부가 컨트롤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저희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그거는 사실은 너무 오래된 항상 있었던 그걸 이제 저희가 2차 역마진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생보사가 직면해 있는 리스크고요. 그러니까 하나생명이 그때 주가가 왜 빠졌었냐면 대한생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보험사인데 그러면 한 몇십 년 전에 판 상품 그러니까 생보사는 계약기간이 종신이에요. 종신이 삶이 닿을 때까지라는 의미잖아요. 정기보험도 있지만 뭐 종신보험도 있죠. 그래서 몇십 년 전에 고정금리로 그런데 몇십 년 전에 금리가 얼마나 높았어요. 맞아요. 그때 저희가 이제 6% 이상의 고정금리를 준다고 하는 상품을 고금리 상품이라고 하는데 그 상품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항상 2차 역마진이 나서 생보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고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이 왜 좋냐면 부담금리는 어쨌든 희석은 돼요.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점진적으로 희석은 되는데 이 자산운용 이익률을 끌어올리면 그 2차 역마진이 해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생보주가 좋다는 게 자산운용 이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IFRS 17이 도입이 돼요. 그러면 그 2차 역마진 굉장히 우리가 오래 끌었던 그런 것들이 회계적으로 이제 다 약간 리셋이 되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보주는 IFRS 도입하시고 보셔도 돼요. 그때 진짜 옥석가리기가 진행된 거고 그때 튼튼한 회사는 지금 튼튼한 회사는 이제 그때 아마 더 그게 빛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있지만 어쨌든 IFRS라는 회계기준이 도입이 되면서 그게 어느 정도 투자자들이 가시화할 수 있는 회계제도로 변경이 된다. 생명보험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게 항상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원고는 없었는데 제가 질문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 저희 채널에 처음 나오셨는데 원화 그리고 원고 외에 편하게 막 질문을 다 달라고 주셔가지고 제가 편하게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 은행 그리고 증권 보험 섹터를 맡고 계신 박혜진 연구원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